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떠나 스테이 위에 떴지 스테이 어느새 민족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!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저희도 즐거운 추석을 보낸 예정인데요. 오늘 스테이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백두어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름달처럼 행복있고 악찬 추석 보내세요! 안녕!